월척이 없네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3 10 10 10 10 11 12 έχ 아 붕는 중 2 2 3 5 3 3 4 5 5-6-6-7-7-8. 2-7-8. 2-8. 8-7-8. 6-8. 2-9. 다음 시간은 десят,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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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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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도 방콕에서 고에타이 두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. 제일 체계적으로 가리키고 시설도 제일 좋고. 여기 한 달 등록하겠습니다. 첫날 차 이렇게 빡세게 끝났네. 바닷가 더 고소해. 바닷가 더 고소해. 내일 부울 것 같은데. 바닷가 더 고소해. 바닷가 더 고소해. 바닷가 더 고소해. 바닷가 더 고소해. 앞쪽에서 고소해. 운동을 동시에 이거 한달만 하면 좀 취해야 돼 바람 좀 쎄고 아 죽을 것 같아요 에러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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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샤워실도 엄청 잘 되어있네. 샤워실도 엄청 잘 되어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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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 가능한가요? 인터뷰 무슨 인터뷰? 여기 좋지? 이제 내가 여기서 운동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런 헬스기구 짐도 있고 뭐 이렇게 얘가 체력 단련 코치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뷰도 좋고 운동기구도 다 있고 나 얘 보고 이거 뚜두둑 한번 해달라고 할까? 이거 안니? 안니 이거 다이마이크 안니? 안니 어 이거 이거 뚜두둑 뚜두둑 뚜라이마이 뚜두둑 뚜라이마이 뚜두둑 뚜라이마이 뚜두둑 뚜라이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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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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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니 어 뚜둑 뚜둑 내게 어 어 어 아 이거 다이밤? 네 자 자 자 네 아니 이거 이제 오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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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야 뚜두두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무거운 같단 못드네 무거운진 날 못들어 야 날 못드네 이제 시범까지 보여줬는데 가자 까빵하자 아 이거 뚜두둑게 가입해야 되는데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아 내일부터 갈아입으로 옷을 들고 와야겠다 센탄 가서 이거 헤어밴드도 하나 사야지 나는 얼굴에 샤워했어요 샤워했는데 땀이 이렇게 또 나왔대 이거 다 챙겨라 아 챙기고 여친인가봐 국수 여친 나 마스크는? 어? 미 이거 마스크 결제합니다 결제하기 해야지 여기 잘 가입니까 제대로 해봤습니다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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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 그리고 35밥 어? 그리고 능두안 어? 그리고 능두안 맞나요? 네 풍리 스타트 능두안 맞아요 네네 왓니 푸디 풍리 스타트 능두안 응 어? 자 한 달 결제합니다 제 포츠 여친 이쁘죠 결제합니다 2명에 4,500원 2명에 4,500원 2명에 4,500원 2명에 4,500원 2명에 4,500원 이가 음료수당 물 먹은 거 남자는 남자는 결제야 바로 결제 들어가야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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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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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에 1명에 왜 이렇게 오늘 오늘은 뭐죠? 오늘 첫 촬영은 뭐죠? 다음은 뭐죠? 6회에 1번까지. 다음은 10회 스탑스에 좋아해 볼까? 9회정도. 10회정도. 12회정도. 11회정도. 12회정도. 10회정도. 4회정도. 아니.. 이거 시벨? 사이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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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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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6월 12일까지 이거 남캥 좀 줄 수 있어? 어 남캥 좀 넣어서 안그러면 나중에 싸움 괜찮아 도너츠가 또 싸움 잘하니까 여기 아메리카노도 팔고 아메리카노도 팔고 아메리카노도 팔고 야 진짜 한시간만 개빡세게 잘하겠네 잠깐 풍리 풍리 수유 자 호쿵카 남은건 오른다이어리 부산과 4500밥 느끼고 하 하 하 개새끼 뚜두둑 해다가 할 뿐 그래도 여기가 제일 제일 잘 가르치고 제일 성의껏 가르치고 어 시설도 제일 좋고 가격도 제일 싸고 하 하 하 하 하 난 뚜두둑 해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된단 말이야 할 줄 모르네 시범까지 보여줬는데 아 날 들지도 못하네 하 하 하 하 결제했으니까 무조건 다녀야죠 결제했으니까 돈 아까워서라도 다녀야죠 이틀 이틀 나가고 하루 쉬면 돼 그러니까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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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 다음 날 쉬고 또 이틀 나가고 그 다음 날 쉬고 한 달에 20일만 나가도 성공한 거야 하 하 하 하 하 남풍김 하 하 하 하 시고에 할게 없잖아 이런거 나 운동이나 하는거지 원래 운동하고 이제 서브웨이 이런거 먹어야 되는데 건강식 이제 쌀국수 먹으러 가자 근데 이거 내일 다리 부으면 이거 ㅈㄷ되는데 그리고 지금 쌀국수 먹고 센탄가서 나 헤어밴드 하나 사야 돼 나 운동할때 나 무조건 헤어밴드 있어야 돼 얼굴에 땀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집에 찾아보면 발목 보호대 있어 나 예전 무에타이 댕길때 발목 보호대 샀었거든 그걸 껴야 오늘처럼 이렇게 발이 안빈다고 발목을 딱 잡아줘가지고 한달만 다니자 한달 한달만 다니면 이제 한 3,4일만 몸이 적응하면 재밌어요 이제 안 힘들고 이제 제일 고될 때가 언제냐 내일 자고 일어났을 때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온몸이 안 움직일 거야 내일을 나갈 수 있어야 극복하는 거고 내일 못 나가면 끝이야 말장황이야 이제 다시 스타트야 그러면 내일 자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억지로 가서 또 운동을 하면 몸이 풀리거든 그러면 이제 점점 쉬워지는데 내일 온몸이 안 움직인다고 내일 안 간다 그럼 그 다음날 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야 이거 무조건 내일 나가야돼 아메리카노도 사올 필요 없고 내일부터는 남있지 남 남 야이 마틴이 해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여기 파니까 여기 거 먹으면 되고 자 이제 운동 끝났을까 여러분들 꾸에띠아오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꾸에띠아오 꾸에띠아오 먹고 센탄가서 응